어... 아이씨...뭐야... 어 뭐야 육수경패네? 뭐냐? 소변이 아니라 방풀키겠지? 소변이 아니라 아프리카티비 내 방송킬려고 그러네 딱봐도 방풀세팅이네 아휴 지겹다 지겨워 진짜 저런 레포토리 뭐 하루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지겹다 지겨워 어? 방송 다 켰니? 어? 어... 방풀세팅 그렇게 오래걸려요? 예? 아... 뭐 하루이틀하나... 갑시다 고고 GG 갑시다 예 음... 이렇게 쌉소리 지르고 있구요 원래 도둑은 자기가 어... 범인은 원래 자기를 스스로 범인이라고 하지 않는 법이죠 그쵸? 예 개질어버렸구요 자 오늘의 첫번째 첫번째 1교시 강의 한번 들어가보죠 헬안전입니다 손이 좀 덜 풀린 상태인데 지금 오늘 첫게임이야 첫게임이에요 첫게임 상대는 6승 0패입니다 음... 상대는 6승 0패 선배 선배님 너무하시네요 선배라니 누구야 선배라니 누구임 누구야? 선배? 누군데? 화승 김동호? 옛날에 뭐 뭐 프로게이머 후배인거 같은데 옛날에 저한테 예산에서 졌다고 하네요 왜 나 기억이 안나냐 예산에서 몇대면 쓰러졌지? 졌어 나한테 obscured 헐 리쉐 라 펑 따이 으 아허 그때는 지금의 김태경이었어 허허 저 메야 허허 저 메야 개 지려버렸쥬 안교수의 위험이 다시한번더 샘솟고있는 그런 명장면이라고 하시겠네요 오늘의 히든카드네요 히든하이라이트가 거의 사실상 유튜브각이죠 서비스콜 올려주고 가송도 올려줍니다 가송 3마리 파주고 사실상 조금만 더 빨았으면 똥꼬 헐 뻔했습니다 인정? 그것은 10인정이다 조금만 더 빨았으면 저 막말로 헐었습니다 지금 퓨즈 걸어놓고 비뇨기과 갈라 했습니다 농담 아니구요 근데 웃긴거 뭔지 아십니까 아까전에 내가 모른다고 해놓고 갑자기 퇴즈전한 개오졌쥬 개지려버렸구이 퓨즈 라온 바로 생산해줍니다 풀업으로 정찰은 가지 않아요 퓨즈가 아니라 퍼즈야 뭐 어쩌라고 너를 신발새끼로 부르니 이런 씹크새끼라고 부르니 똑같은거 아니니 적당히 하자 그냥 대충 넘어가 자 상대는 6승 0패입니다 상대는 6승 0패에요 정찰은 사치에요 정찰은 사치가 상대는 6승 0패 드라곤 나와자마자 드라곤 서치해주는 모습이구요 아마나 쪽에 21 원드라 넥서스를 꽂기 위해 내려갑니다 넥서스 꽂아주는 모습이구요 원드라 넥서스라는 빌드입니다 자 그러면서 21 2게이트 눌러주구요 2구쪽 홀드를 잡아줘야겠죠 2구 막아줍니다 절대로 모노라우저 2구 막았어요 홀드컨 홀드컨은 S를 누른겁니다 S 모노라우저 아이씨 개질어버렸죠 개질었구요 일부러 웃기려고 연출한겁니다 어 스타크랩도 교수이기도 하지만 게임 연출가이기도 합니다 게임 퍼포먼스라도 할 수 있겠네요 퍼포먼서 자 그럼 드라곤 생산해주고요 자 마당 쪽에다가 프로브 한 마리 살짝 보내주고요 드라곤으로 정찰 들어갑니다 아 저거 프로브 보내주고요 드라곤은 사업이 됐어요 soft 프로브 쉬지 말고 빨라이드 포스트 바꿔주는 모습이고 드라곤은 쉬지 않습니다 구름 쉬지 않고 본질 쪽에서 로보틱 솔루션은 뭐 수빙어요 사드라곤 도착해 타이타이 컨트롤 들어갑니다 렐리포스 막았고요 들어갑니다 드라곤 쉬자고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한 마리 잡아내고 빼줍니다 3탱크 빌드네요 그렇죠 3탱크 빌드 바 루시안 체킷 막으면 이기는 빌드라고 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흥분하지 않아요 흥분할 필요 전혀 없죠 렐리포인드 바꿔주는 모습이고 홀드 포지션 하객진 빌드가 들어갑니다 프로브 잠식 생산해주고요 월터 소급까지 기팡맨이 후려줍니다 이거나 쇼프각 니마 바 루시안 체킷 아아악악악악 뢔 씹지려버렸구여 막히고 있는 모습이죠? 정신 못차리고 있는 모습이구여? 불합치 빼줬다그러지 빼주는 모습이구 폴리새끼라 볼라새끼 바로 셔틀소금 늘려주는 모습이구 아주 그냥 딸더라구만 으으으으음 쫄릴필요가 전혀 없이쉬 판렬하나 더 꽂아주구여? 안전빵으로 불합 찍어중니다 앞마당 쪽에 개숭 올려주구여? 지르덕 두마리정도 생산해주미레? 테란 할수있는 경우에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 스타게트 올려주구여? 여러분 쉬지말고 쉬야꼬까지 해주는 뭐 수비밀을 3탱크 따위로 경기를 이기려고 한거 자체가 상당히 오우 쉬엘라 퐁다이은 그러면 잠시 중지 팔로우 들어갑니다 마인드박 발루션 재키라 뿔라 무색게라 뿔라가 개질어버렸지 개질 일단 막아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캐리어 헤덜라이트 드라운 컨트롤 개질어버렸고요 쉽게라 뿔라가 침착하게 흥분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캐리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프로브좀더 생산발루 리마발루 재킷 리버 태워주는 모습입니다 응? 아마닷쪽에 탱크가 많을 수가 없죠 그렇지? 캐리어 해줘 라이트 퍼렛 하나밖에 있는 모습이고요 퍼렛 퍼렛 세이 호호 세이 호호 암환소에 견자먼 후벼 파줍니다 프로브하나 생산발루 암환소에 타이럴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암환당 멀티있나요? 없죠 가난할 수 밖에 없는 모습이고요 개질어버렸죠 번지쪽에 터렛이 있나요? 터렛 한 개개 밖에 없나요? 그러면 잘 떼는거죠? 퍼렛 완성된기 중에 빨라주는거죠? 스캐라 날려줬고요 정신 못차리는 모스빙우요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태워주고요 막말로 반스복고엽 쏘리엽 실로 체킷 무쉐라 퐁다이언 스캐라 뿔 랄랄랄랄라 사실상 거의 참교육각이고요 개질어버렸쥬 터렛이 있네요 그 딴거 필요없고요 내려지면서 리마팔루션 재킷 탱크 침착하게 질러 두드려박아주고요 개질어버립니다 리마팔루션 재킷 침착할루 침착팔루션 재킷이고요 이맘 hosting 리마발론보우 마인드박 유도 유도 신문π루 캐리어 회전이라이트 꺼져 짜져 뿌낑뿌ín 강이고요 리마팔루션 재킷 질러 생산 재킷 개이트 좀더 들려주는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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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정신 못차리고 있는иж 스마스비즈 한번 싸워줄까요? 드라운 컨트롤 살짝 해주면서 무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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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잭깃 개질어 버립니다 올리쉐라폰 다이언 재킷 캐리어 헤너라아이트 디스 누 이즈다 노비루스 헤리오 헤리오 하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모스미요 헐 털에 질쳐서 매겨주는 지지 나옵니다 개질어버립니다 지지 반스 벗고 엽 소리 엽 시일러 체킷 오케이 개질어버렸쥬 주종드립 갭 씹지렸구요 바로 주종드립 나오쥬 하하하하하 하하하 자아 한번 2차전 한번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라 자 2차전 한번 가보도록 하쥬 에 오케이 가자 상대 6승 0패 프로게이머 후배였던 동생에게 1패를 선사를 합니다 프로게이머 대선버렸어 첫 패를 안기요에게 먹힐 수 있도록 먹여줍니다 개질어버렸구요 옛날에 프로게이머 시열때 저한테 예선장에서 2대형으로 졌다고 하네요 에 그러나 저는 이름이 기억이 나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유감스러운 모습이에요 에 음 반갑습니다 소소님 자 이제 상대는 저한테 이제 어 첫 패를 먹었기 때문에 아주 기분이 좀 어 나쁠겁니다 6승 0패였었는데 저한테 이제 1패를 딸게 된거에요 개질어버렸쥬 아 상대 6승 1패입니다 이제 6승 1패 잠만 상대 F 됐다고? 상대 F라고? 상대 F라고? 어? 실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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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네? 맞네? 아니 6승 0패에서 좀 전에 지는 바람에 F 됐네 어 미안해 다음에 하자 어 이거 진짜 실화네 농담 아니고 그죠? 에 그건 아니죠 그죠? 에 그건 아니에요 이거 알려주신 분 누굽니까? 알려주신 분 누구에요? 알려주신 분 누굽니까? 방금 좀 전에 상대 D로 합니다 상대 D 상대는 D테란이구요 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예 체금 먹이려구요 네